만드기와 처녀귀신 어느 날 만드기와 처녀귀신이 숲에서 한 요정을 도와두었다. 저를 구해주셨으니 소원을 하나씩 들어드릴게요. 그러자 처녀귀신이 말했다.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만드기와 함께 살아가게 해주세요. 그러자 만드기가 말했다. 당장 이 세상이 끝나게 해주세요. 그러지 말고 둘이 그냥 사귀지. 만드가 해가 동쪽에 뜨면 무슨 해인지 알아? 그야 동해지. 그럼 소쪽에 뜨면? 서야겠지. 그럼 내 마음의 해가 뜨면? 글쎄. 마음에? 사랑해. 여러분 사랑해요.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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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.